끝까지 생각해서 뒤에 뭐가 있는 걸 확인해 보자 다시 빨리 답변 내려주세요 초반에 like에 미칠 거 있으면은 끝까지 가서 뭐가 있는가를 확인해 준다 그렇지 동사 그래서 run에 여기 s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훌륭한 아티스트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어 있겠죠 그럼 이 like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와 같은 가는 such as의 개념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으라는 이야기죠 훌륭한 엔지니어와 같은 훌륭한 아티스트는요 learn, 배웁니다, 배웁니다 어이구야 아까 했던 거 또 나왔네요 여기 as much as가 나왔네요 이미 지금 much 밑줄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다 그렇죠 뭐뭐만큼 많은 실수들을 배운다 이 말이겠죠 뭐뭐만큼 많은 여기서 much 밑줄 안 돼 있으니까 뭐만큼 바로 success에 여기 es가 붙었네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원래 success는 성공이라는 추상명사이지만 이게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성공작품이죠 그렇게 작품화 된다면 이거는 바로 가산명사화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성공이라는 의미는 바로 불가산명사가 맞지만 이것이 성공작이 될 때는 이게 가산명사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es가 붙었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작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술가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es가 붙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공작으로부터 바로 그들의 많은 실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열이 되어 있네요 바로 우리가 이제 대명사 소유격에서 대열이 나왔으면 앞에 주어가 복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어는 아티스트 단수이기 때문에 바로 복수를 받는 소유격 대열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남자라면 히즈가 되겠고요 여자라면 바로 헐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또는 그의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깔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요게 영대 출제 교수님이 이런 걸 했잖아요 기초 문제를 꼼꼼하게 보라 했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있는 사람은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의 전향이라는 13번 플랫폼을 찾아주시고요 플랫폼이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 필기하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필기하는 거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되 자 제목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불가산명사의 그 다음에 가산명사로의 전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 바로 제품일 때 그 다음에 종류일 때 그 다음에 개체를 의미할 때 책 읽는 사람은 책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없는 사람은 적으면 되겠죠 행위 그 다음에 작품 이게 제 생각에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지금 석세스 ES가 붙은 응용문제는 지금 0대 10년 기축을 다 풀어봤지만은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요거 부분을 지금 지엽적인 거를 캐치하셨다면은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포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고유명사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불가산명사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어 포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어가 붙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포드 승용차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바로 이게 사람 이름을 따서 하나의 제품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산명사로 전향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의미하면 부정간사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인은 이게 술이죠 물질명사로서 원래는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간사 원래는 못 붙이는데 이게 만약에 다양한 와인들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이라는 형용사가 various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가 wines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불가산명사라도 이게 이제 종류화가 됐잖아요 다양한이라는 그래서 뭔가 종류화가 되면은 그 불가산명사가 가산명사로 이렇게 전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톤, 돌멩이 이거 원래 물질명사입니다 불가산이죠 원래는 부정간사 못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문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는 쓰로우의 가거형이 있습니다 던졌다, 던졌다, 쓰로우 던졌다 뭐를?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여기까지 한번 예문을 적어봅시다 그럼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니까 돌멩이 한 개, 돌멩이 두 개, 세 개 개체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개체화, 물질명사가 개체화가 되면은 한 개를 의미할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할 수 있는 부정간사어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서프라이즈는 놀라움이라는 원래 추상명사로서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어 서프라이즈가 되면은요 이게 바로 놀라운 행위를 나타낸 겁니다 그 놀람이라는 추상명사가 놀란 행위로 바뀌어지면 행위로 바뀌어지면 가산명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가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이거겠죠 그래서 영대는 기출을 잘 보라케 했으니까 기출해서 응용을 하면 됩니다 작품,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원래 석세스는 성공이라는 바로 추상명사로서 원래는 불가산명사입니다 원래 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도 워크도 원래는요 불가산명사입니다 추상명사로서 그런데 이게는 때로는 문맥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석세스가 되면 전후 문맥을 보시고 이게 성공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작품이 되면 가산명사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워크가 되면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죠 워크가 작품 하나의 의미가 되면 이것도 이제 작품이 되기 때문에 부정간사 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만 나는 이어서 다음 주 시험에 가겠다라는 분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겠다 맞추겠다라는 분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힘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번 필기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다음 주 시험입니다 우리 자 위에 거는 이해 안되더라도 요거는 확실하게 나아야 이어서 가겠습니다 라는 분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문제를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석세스 얘기 ES가 붙어있다라는 거 불가산인데 복수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성공작들이기 때문에 가산명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ES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롬은 아까 있잖아요 뭐뭐로부터 할 때는 아까 딜라이브 프롬 배웠잖아요 뭐뭐로부터 유도하다 했으니까 요 프롬은 출처니까 요거 맞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